그래미 페스티벌, 2011, 5th 애니버셔리 당연히 한 번쯤은 그래미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이고요 그리고 기분 좋게 음악 사랑하는 분들 음악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그 시간을 대표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레이디로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있던 뮤트 페스티벌 레이디의 모습 가이였나요? 그 모습 기존에 자연에서 내추럴한 모습 그런 포스터, 그런 영상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레이디가 저로 바뀌면서 조금 더 엣지 있고 시크한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 같아서 저도 찍으면서 새로운 뮤트 페스티벌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함이 생겼고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워낙 그 슈퍼밴드 분들하고 또 친분이 있고 이래서 그분들을 좀 의지하면서 가려고 생각 중이고요 제가 2009년도에 무대 선 적이 있었는데 과연 그때처럼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떨림도 있지만 그 떨림보다 설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음악으로 팬분들 만나고 그렇게 가을밤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설레어요 안녕하세요 2011년 민트 페스티벌 레이디 장민주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고 계셨죠 네 또 올해도 어김없이 민트 페스티벌이 열리니까요 사랑하는 연인과 또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마음껏 음악을 즐기시고 또 그렇게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그래서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나요 우리